1회차입니다 이거 나름 기대하고 있어 이게 메타크리틱이라고 메타크리틱이라고 게임이 얼마나 재밌나 이렇게 점수를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92점인가 93점인가 그랬어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게임이에요 괜찮습니다 오 추가 스토리 뉴부터 해야 되겠죠 원래 RPG를 되게 좋아하는데 RPG를 방송에서 하는 게 뭔가 조금 조심스러웠어 이게 뭔가 분량이 안나올까봐 근데 90점 넘는 게임은 무조건 해야 돼 오늘은 울산ographical 볼살기 그래픽 멋있는데 괜찮죠? 그래픽 신 두명이서 싸우는거네 뭐가 거신이고 뭐가 기신일까? 어... 싸우고 그냥 끝났네요 그래픽은 진짜 확실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래픽은 옛날에 위에 나온 거를 감안하면은 확실히 잘 바꿨네 로테어라 인간들이 발리고 있네 저렇게 좋은 무기들을 두는데 저게 안통하나? 어 죽었다 총같은게 안통하나보다 그죠? 일단은 크기 자체가 되게 크다 오우 오 얘 뭔가 힘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있자 얘네 음 잘 싸우네 쟤는 어 얘 주인공중에 한밀를 했던거 같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 거미 주인공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쟤루크는 아닐걸요? 쟤루크는 금발일거야 저거보다 머리카락이 좀 짧고 모나드가 저 검 이름인가 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깐텍토가 됐습니다 오늘 조금 머리를 올리게 되었어요 조금 손질했습니다 쟤도 같은 모둔다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구입.. 구입했어요 이제? 저 지금 처음 한거에요 뭐야 LR을 눌러서 몬스터를 타깃으로 정하고 오케이 L 배틀 팔레트라는게 나온대요 밑에가 이제 나오는건가 보다 전투 아이콘을 선택해 A룸으로 배틀이 시작됩니다 그냥 다가가면 자동으로 공격하네요 오케이 뒤에서 오욱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걸로 선택해서 A룸 누르면 아츠를 사용합시다 아츠는 뭐야 다음 상태의 아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츠가 닿지 않습니다 아츠의 사용조건은 활성화 되어있어야지 쓸 수 있고 두개의 아츠를 적절히 사용합시다 모나드 인첸트 동요에게 힘을 주는거 모나드 버스터 몬스터에게 큰 데미지 주는거 자 오! 오.. 야 5000 5000 나왔어 795 정도 나오네요 얘가 나본다 이거 카운터라고 나오는 건 뭐지? 됐고 또 어딨어? 저기다 짠 요걸로 무조건 세게 거의 그렇긴 한데 내가 한방에 죽인 건가? 그런듯 어 여기 이상 못간다 어 여기있다 어 얘 좀 크다 거의 자동이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요걸로 센거 빠샤 오 에너지 많이 달았어 어어어어어어열 카메라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보면 되나? 왼이나 스팸거 끝이죠 오케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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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더 나오네 이제 쳐야 되지 않냐 또 싸운다고? 불안한데 이제는 여기서 뭔가 이 전투가 억지로 뭔가 끝내질 것 같아 스토리 3 잘 싸우네 얘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이 친구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야 어? 몸이 망가졌다 어? 친구가 대신 찔렸어 보정 고소 하이 오… UEF 의웬를 언어 있다고 보여 무엇을까? 도구이크! 저쪽은! 오케 자폭할라그러나 쟤? 도망가는거야? 도망가는거야? 겁나 치사한대 저거? 오우, 이제 좀 뭔가 더 대단한 커다란게 왔다 이제 여기서 안죽어 몽이네 어떻게든 저거 살아난다 몽이네 내거 너넨 이그라우스는 보컬을 비추어! 흐으름돋! 허임스는 규신까지의 사람을 죽지 않는것이거에요! 필살기 없니? 이대로 끝나나? 에필로그 이 월드가 어떻게 되어있나 대충 보여주는 느낌 이게 아까 되는 그 신들이죠 거신과 가신 귀신과 가신 어 이거 좀 느낌 괜찮다 시작이 괜찮네 예 오프닝이네요 오프닝 에필로그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좀 괜찮긴 하다 1년 후 음 그럼 이제 그 모나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줍겠네 그치 이제 나오겠다 주인공 나오겠다 그치 아 좀 느려요 어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아까 등 뒤에 있었던 검은 모나크 아니었죠 모나든가 그래 주인공이 비주얼이 이 정도는 보통 되죠 아까는 주인공이라고 하기에 뭔가 되게 어 지나간 아저씨 같지 않았어 69식이 좋은 건가 보다 아 그쵸 어 움직인다 뭐야 오우 저요? 하하하하 저요 처음 하니까 방송을 진짜 처음이지 방송 지금 하니 아 얘가 뭘 붙어서 뭘 써네요 뭘 써 lhp가 다 떨어지면 전투 불능이 됩니다 이걸로 선택해서 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슬러시로 데미지로 주고요 슈루크의 아치 라이트 힐 어 회복도 해주고 아 힐 하면은 대상도 할 수 있어 오케이 썼고요 뒤에서 싸우면은 뭐가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아니 앞에서 싸우는 게 더 좋아 힐 도 한번 해보죠 짠 탤런트 아치는 캐릭터 고유의 특수한 아치입니다 가운데가 탤런트 아치인가봐요 그쵸? 힐 먼저 해보고 자 라이트 힐 음 에너지 많이 찬다 자 그 다음 그리고 탤런트 어 끝났어 씨... 진한 아저씨 여기 무대에 이렇게 깜짝이야 뭐야? 초록색 선이 아직 있는 것 같죠? 이거 초록색 선이잖아 그치 어 어딨어? 이거 이거 이걸 이거 아마 스토리만 쭉 진행할 것 같아요 몬스터 있는 방향 어그로링 아 오케이 오케이 라인 주위에 어그로링이 표시되어있으면 저기 후방에서 백슬래쉬를 사용할 찬스입니다 어허 아치특효가 제대로 발휘되면 데미지 숫자에 오케이 백슬러시 134 이거 퀘스트 서브까지 다 하면은 100시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퀘스트만 하면 한 50시간 그 정도면 된다고 그랬어요 폴로니에 살아나보다 얘네들이 아 얘가 대장장이구나 슈르크가 어 너 어떻게 될거야 직각수염 오케이 다시 돌아가네요 음 그러면 퀘스트도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겠네요 아마도 내비 루트를 활용합시다 내비게이트 모지가 표시되어 스토리 메모를 확인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내비게이트 표진 상태에서 ZR을 누르면 스토리 메모를 닫습니다 오케이 R로 카메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봤고 ZL 누르면 카메라 조작과 관련 추가 기능이 나오고 오케이 플러스로 시스템 메뉴얼에서 저장 가능 오케이 튜토리얼 나중에 볼 수 있고 필요 없고요 이벤트 띄어라 오케이 자 저장 한 번만 해보자 저장 이렇게 오케이 됐고 그리고 해당 챕터에서만 할 수 있는 쾌도 있어서 챕터 지당은 영역 못하는 쾌도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전부 다 없고 끝 이쪽으로 가라는 거겠죠 이건 뭐야 아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잡으면은 뭐 아이템 떨어지고 막 이런 거구나 근데 옆으로 가도 딱히 어그루가 끌려서 무조건 싸우고 막 이런 건 없네요 아직은 나중 가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 가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 가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다시 싸울까요 한 번만 다시 싸울까요 뭐냐면 어 원래 제 에너지를 좀 채워주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 어 어 안 됐죠 뭐야 쟤 맞은 거야 모르겠고 가자 자 어 그래픽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얘 못 봤던 애다 오케이 오케이 어어 처음에 시작을 뒤에서 습격해서 하면은 훨씬 쉽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땐 한 10일 안에 끝날걸요 10일도 안 걸릴걸 어 10일도 나왔어 아 생각보다 2001년도인가 그때 나온 게임인데 되게 나름 잘했지 잘했지 야으 막 굴러오는데 아 획득 인연 코인 게시라는 게 자꾸 뜨네 뭔지 모르겠다 인연 코인이라는 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 꼴이구나 사람이 두둠칫하는 건 줄 알았어 두둠칫 두둠칫 막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 아니었고 얘네들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그렇게 좀 잡으면서 갈까 어 새로운 게 나왔다 이거 뭐야 슬리데치 측면 공격시 물리내성 저하 측면을 공격하는 거네요 어 오케이 에너지 어 에너지가 한번 싸우고 나면은 다 차나보다 튜토럴맵 보면 뭐가 될까요 아마도 딜레이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아 오케이 콜로니 콜로니 도착 여기가 이제 말 개념의 그런 데겠죠 병기 개발구 연구동 어 파츠 팔고 간다 개발 연구동으로 가야되네요 메인메뉴로 장비 변경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자동은 없네요 그쵸 소드는 넣출 수 없고 재미라는 건 내가 없고 지금 캡은 캡 콜로니 셔츠 아까 못 쳤 내가 얻었어 아이템을 그래 이거 나인슈즈 조금 더 좋다 됐고 자 숍을 활용합시다 머리에 뭐가 뜨고요 전리품 팔아서 돈을 마련합시다 바로 무스를 쓰러뜨리고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는 느낌표 하면 되고요 물물교환도 가능하고 음 이런게 이제 미니 퀘스트 이런 건갑다 그죠 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렇게 뭐가 어 단반의 집 얘 단반이 개잖아 튜토리얼 팁 이거 퀘스트 팁 시스템 설명해주는 거 장비 변경 여기 있구요 근데 장비 변경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일단 단반의 집 한번만 들어가 볼게요 오우 결혼받이 내가 가져가도 되냐 잠깐만 음 그래도 돼 뭐 일단 엑스 누르니까 이게 뜨네요 콜렉션 콜렉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못 들어가나보다 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가는 거대로 가자 샵 판매 내가 뭘 좀 팔게 있어 요거 그렇지 요거 팔고 오케이 돈 벌었다 3,400 3,048원 음 뭐 뭘 뭘 뭘 버려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안 들어가져요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도 한번 해볼까 어 동생이 이겼음 아 뭐야 이런 편협한 사람 같으니라고 밤이 되면 오케이 자 됐고 가자 이제 어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이게 뭐야 주민이라고 이게 뭐야 음 주민이 주둥 등장이랑 뭔가 비슷한데 어 잠깐 저거는 무슨 표시야 탑 같은 무슨 표시 같은 게 요거 뭐죠 이게 뭐야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로 갑시다 퀘스트는 완료하면 의뢰인한테 다시 찾아갈 필요 없이 바로 완료와 함께 보상을 줘서 하기 편함 음 좋네 그거는 쨈할아버지 노점상 뭘까요 멋있다 용광로야 저게 죽어서 에테르라는 걸 남겨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쵸 주둥 등장 뭔가 비슷하지 제거하고 잼을 만들어 아까전에 그 무게다가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잼이라는 거는 검에 꽂아보라고 팩트 그치 그치 아까전에 그런 것 같더라고 장비 변경 들어가보자 정크소드에 근력업 HP 업 둘 다 넣읍시다 화장하셨나 봐요 네 오늘은 화장을 했어요 어때요 좀 잘 먹었어요 네 새로운 게임입니다 새겁니다 새거 근데 이거 그래픽이 생각보다 괜찮아 이거 보세요 나름 괜찮지 않아요 진짜 옛날 게임인데 그래픽 손질을 잘한 것 같아 뛰는 건 없나 점프고 이게 맵이고 맵이 Y 누르니까 맵이 나오네요 X 누르니까 메인 메뉴 나오고 아 그래요? 어 마크 어드벤처가 재밌어요? 제노블레이드가 재밌어요? 제노블레이드 지금 얼마 안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뭐가 재밌다라고 얘기 아직은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 게임 시작한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에어리어의 모든 랜드마크와 로케이션을 발견하면 그 지역의 에어리어 맵이 모두 열린다 어쨌든 랜드마크와 로케이션을 모두 발견하면 맵이 다 열리는 이런 느낌인가? 자 맵이 다 열리니? 아니요 택도 없고 이쪽에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도착 여기가 어디야? 저거 뭐야? 대포니? 아닌가? 아 가격은 6만 얼마? 잘 모르겠어요 나 6만 천 원을 샀던 것 같은데 대충 어? 반답이다 직각수염이라고 했던 진짜 직각이잖아 수염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갔지? 너무 화난 것 같은데 제게 야 직각수염이네 제대로 직각수염이네 너희가 성격이 별로 안좋네 병사들이구나 이렇게 죽이겠다는거죠 에테르라는게 뭔가 중요한 에너지 원천인갑다 원치도 있습니다 même 잘못된 반낭 의창 자동 임 일어 금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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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일어 무슨 일어 충분히 있었을만해 시대상을 생각하고 하자 어 여기 가야되는 곳이었어 그쵸? 얘 뭔가 귀여우니까 두둥둥장 얘기해주자 야하 어떤거? 작은 등껍질 두개 아아아 오케이 하나만 있네 까비 나이아이 계십니다 오? 모나크다 아, 디크슨이다 차라리 네 모나드구나 모나크하니콘 응, 모나드 모나드 응, 모나드 응, 모나드 응, 모나드 누구든 발동시킬 수 있다? 그럼 누구든 이걸 쓸 수 있는 거네? 아아아 제어가 불가능해서 발동은 되는데 이게 막 미쳐날때나 보다 너도 해봐 아, 이 마을에 누가 이렇게 침략해여 없다 그래서 호오 얘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써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름을 얻게 되지 않을까? 지금 난소니모카사나 가라스조 노 프레이돈 사이좋소니 모요가 데이마 나르호두 즈말이야 즈말이야 음, 이게 그 가운데 있는 문양이 여러 개로 변해가지고 그것마다 어, 기능이 다를 거야 아마 어, 어? 얘가, 얘가 개죠? 아까 전에 싸웠던 애 그래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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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아있네 그래도 자막으로 얘기해주면 안됐어? 그걸 굳이 자막으로 좀 얘기해주지? 궁금하게 뭐야 저게 아 저기있다 모나드 아 아까 전에 이렇게 속삭였던 얘기인가 보다 이거 아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같은 사람이구나 어 얘한테 넘긴거네 단반이 가세요 딕슨씨 이때라샤이 와하하하하 검 가꾸가 그거 니꺼야 어차피 설마 막 움직이고 막 이러니? 어 없어? 어 아 이 사람 몸이 좀 안좋아졌네 어키테르? 어니짱 아아.. 아아щ Forsch прис ت 2023 너무 남편이 에앵? 손을 못씨나? 응 합ך 아아 몸이 좀 나아지긴 했나보다 그럼 옛날보다는 그래도 막 팔이 짤리고 막 이런 건 아니네 말리겠다 이제 거봐 보너지 나네 써넣고 또 아다게 사 으 3일 만이 타베 자태 습다 으 슈락ouri 으 오빠가 나름 신경 써주네 동생 연애하라고 오른쪽 팔이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오른쪽 팔로 이제 검을 다뤘었을 거 아니야 그쵸? 아프구나 통증도 있어 아 다시 또 침공할 거라고 뭐야 비장의 요리가 만들어졌다 시키더니 슈르크에게 전해주자 아 이젠 얘를 플리하는 거야? 스토리 퀘스트가 발생하면 그 퀘스트가 달성될 때까지 미니뷰의 목적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느낌표 있는 곳에서 퀘스트를 진행합시다 오케이 자 음식은 챙겼어? 갑시다 이제는 열려있네요 아까 전에 물이 닫혀있어서 못들어갔었었는데 아 택슨이다 아 아 맞아 딴 데 가라고 했잖아 맨날 가던 곳이 있나 보네 이즈이 연인이네 아마도 이렇게 갔다가 요 표시는 뭐지? 미니베베 있는 저거? 밑에 뭐가 있나? 위에 뭐가 있나? 안보여요 얘도 단검을 들고 다니네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등껍질 등껍질 얘랑 이제 슈르크가 만나면 등껍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갑시다 뭘 자꾸 얻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 저기 있다 등껍질 쟤 쟤 쟤 쟤 등껍질을 얻어야 돼 아까 전에 퀘스트를 받았는데 걔 말고 아 이거 아니구나 풀이었어 야 한번 싸워볼까? 이건 뭐죠? 브레이크 상태가 뭘까요? 멈추는 건가? 한번 보자 브레이크 상태로 만드는 게 뭔지 한번 싸우면서 봅시다 어 뒤로 못 가네요 빳빳한 털 좋은 털은 안 죽겠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가? 뭔가 빛이 있으니까 뭔가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아서 딱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맵에 깔려 있잖아 어? 이 색깔 색깔이 다른 건 뭐지? 녹색 파랑 레벨 1짜리구요 레벨 2 아 파랑은 쉬운 애인갑다 그죠? 어 후방으로 시작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 4 어? 좋은 상자다 여태 상자와 달라 음 많아 뭐가 많아 자 장비를 조금 해볼까요? 나이프는 됐고 캡 요게 더 좋고 자동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구매하려는데 해주시네 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S등급 있었는데 방금 어? 그래요? 내가 바꾼 게 S등급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 S등급인지 요게 아니었나? 아이템 요거? 아 이거? 근데 이거는 못 끼네요? 음 클래스가 안 맞아서 못 끼는 느낌? 얜 약간 단검 들고 이런데 저거는 방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아직은 슈르크다 초반에는 모든 캐릭터들이 설명충이 된다 굉장히 설명충이죠? 아 슬룩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슬롯 있단 뜻이에요? S가? 아 저 근데 아 디자인은 좀 별로네 저거 능력치가 좋아서 뚜껑을 씌워줬는데 아 굉장히 별로지 않아 어어이 집주가 안 되네 저 뚜껑을 좀 없애주고 싶다 진짜? 응 좋았다 오늘은 독생의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항상처럼 진짜 맛은지 확정할 것 같았으니까 응 아무것도 없지 줄이 약간 달달하네 달달해서 좋다 아 그래픽이 진짜 생각보다 괜찮다 바람이 가진가 보다 이런 간지 라인이 누구야? 라인이 누구야? 라인이 누구야? 라인이 누구야? 그 약간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다 그죠? 스토리라인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왜? 낙하물 경우? 못 떨어진다 음? 아 저런 유해가 계속 떨어져 아 맞춰서 이제 없애는거야? 음 음 근데 저게 왜 떨어져 지금도? 필져있는 파란색 아이템 드시면 아이템 메뉴에 컬렉티브 PDI 들어가서 등록시킬 수 있어요 등록하면 뭐가 좋죠? 일단은 일단 한번 해보자 메인 메뉴 장비 아니고 어 어 오케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격려라는 걸 할 수 있대요 아하 오케이 미니언 토크로 동료와의 에피소드를 감상합시다 오케이 알았어 리더를 변경할 수 있다 리더를 좀 변경할까요? 너 제대로 못 봤어 파티 이렇게 됐다 컬렉션 컬렉피디아 어 뭐가 등록이 되네 등록이 되면 뭐가 좋아? 일단은 등록을 해봅시다잉 오 카테고리 컴플리트 오 좋네 좋네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네요 잼만 나오는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템을 주네 52% 썼구요 아 페이지가 많네요 또 지금은 죽겠는데 나중에 또 더 있겠지 그쵸? 오 다 등록하면 보상을 더 줘요 애들을 그러면 좀 의식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인연 토크는 뭐야 예 저기 슈르크 어렸을때 여기서 밤을 세웠던 일 기억해? 그래 기억하고 있어 분명 내가 어 이거 좀 그렇잖아 그치? 크게 다퉸던 일 말이지 어어 뭔가 좋은 제대로 된 답을 내가 골랐다 응 뭐 뭐야 갑자기 낚시로 갈까요 괜찮나 하하 어? 줄어들었다 이런 잘못 선택했어 다시 할 수 없어? 아 지나가면 안된다 까비 안타깝 둘이 같이 한번 싸우자 아 나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격려 안되고요 나인펜츠라는 걸 주셨네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볼까요? 폴로니펜츠 나인펜츠 얘가 좀 더 좋죠?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내가 3D 멀미가 있는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지럽지 않아 근데 밤이 되니까 몬스터가 다 없어지네? 음 그냥 이끄는 대로 난 얘랑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조금 의식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밤이 되면 원래 몬스터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몬스터가 싹 없어졌죠? 희한하네 어? 인형 분기 또 나왔다 요거 요거 자 내가 이번엔 제대로 선택해줄게 아직 없어? 어 오케이 나중에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로 오케이 느낌표 엄청 큰 거 있는데 옆에 원래 퀘스트가 저만큼 다 컸었나? 아니야 달라 요 퀘스트 한번 받아 봅시다 저쪽 다시 가서 밤낮 시간이 실시간으로 변경 가능해요? 음 몬스터 잡고 싶으면은 뭐 낫으로 하고 막 이런 건가? 여기 어떻게 잡고 여기 여기니? 오케이 뭐하냐? 아 연수 물물교환은 뭐가 있을까요? 구멍난 물갈기 없어 자 퀘스트 받자 아 아까 전에 그 쿠키 오케이 확인 아 보고를 또 해야되네 아 그래서 저렇게 떴던 거구나 이해 돼스 어? 이쪽으로 갑시다 잉? 아 뭔가 느낌표가 좀 다르게 떠가지고 시간이 초당 1분씩 간다구요? 오 그러네 겁나 빨리 가잖아 시간이 아 퀘스트가 밤에도 주고 낮에도 줘서 야 한걸음에 한걸음에 1분이야 여기 무슨 세상이야 개빨리 지나가는데 야 여기 달이 지나가는데 한 10분 썼어 벌써 이러면 거의 뭐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지나가면은 엄청 또 지나가고 막 이러겠다잉 그죠? 근데 이거 달려가는 거 이런 거 없나? 뛰는 거 말고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잉 랜드마크 건설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등껍질을 갖고 왔어야 됐었는데 여기 뜬 애가 등껍질을 원했었는데 아 뚜껑 벗겨줘야되는데 쟤 라인 나니やってるんだ 슈르크 아 야 거 これは 어? 발동한다 누구나 발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슈르크가 저거를 뺏어서 얘가 제어를 하는 거야 슈르크가 아 지가 막 맘대로 날뛰는구나 저렇게 아 텔레포드가 가네요 오 위험했다 개위험했다 오 괜찮아 안 다쳤네 직전까지 갔었어 지금 음 음 음 음 죽일 뻔했어 야 아 뭐 부서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 못배 라인 희도이요 음 그건 모르네 있는 어 yes yes 아 그 정도 들어봐 한국 에 에 Lie 좀 하 ludzie 이케 러 러 그해수 ű 오 그 어? 한문을 모르는 곳인가? 흑염룡 발동 어? 얜 잡아도 괜찮네? 뭐야? 근데 슈르크는 갖고 있어도 이거 발동 안되잖아 바뀌었다 어? 얘도 발동됐다 뭐야? 이마에서 빛이 나와 야 시인인가? 뭐야 이게? 뭐야? 뭐한거야 지금 이거? 어? 괜찮은데 얘네? 뭐가? 라인이 쥐었을때는 무슨 비전같은게 안보였는데 슈르크가 잡으면 이게 뭐가 보이나 보다 뭐가 보이는걸까 근데 저게 미래가 보이는건가? 아니야 슈르크 쓸 수 있어 음 동생은 좀 걱정이 되겠지 음 동생은 좀 걱정이 되겠지 네 스토리 괜찮은거 같아요 아 처음이 아니었구나 아마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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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과거는 아니야 얘가 그 안돼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위험한 이런 일이었을거 아니야 그쵸? 근데 과거였었으면 얘가 기억해서 무슨 일인지 어? 나 이거 1대1인데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 그니까 아직 안일어난 일이라는거야 그니까 미래가 아닐까 내 생각은 그래요 어? 에텔 에텔가 그거죠? 에너지원 이런거 자주포? 자주포? なるほど네 어 3시간씩 가네 이제 파티 맺졌다 이제 어? 이제 좀 싸워가면서 가야되는 곳이 지나가나 보다 하하하 겁나 걱정하는거 보소 니가 좋아하는거 너무 티 나는거 아니냐 응 얘는 전혀 모르는거 같아 근데 느낌에 그냥 피어른만 혼자 좋아하는거야 약속수를 슬쿠니는 한가지 라인의 약속은 한가지 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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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이 없어 하트는 그리스도 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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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아마 얘네 둘이 가겠죠? 그쵸? 오케이 근데 아까전에 아체 레벨 캐릭터 스킬을 배울 수 있겠다 스킬 트리를 선택해야 된다구요 아치 세팅 팁 ZR로 레벨업 선택합니다 오케이 아치 포인트라는게 필요하다고? AP는 몬스터를 3팀에 아 몬스터를 좀 잡아야겠네 이러면 아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오케이 자 아치 세팅 한번 잠깐 보자 이거 이제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거지? 요거 레벨 어떻게 올림? 아 여깄다 레벨업 240 소지가 190 음 더 모아야돼 오케이 잠깐만 이거 뭐 집을 수 없어? 모나드? 오케이 너 뭐하냐 아 여깄다 에이 에이 맥멜도 유족으로 가야된다 유족 있는 곳에 테프라 동굴로 가자 닫기 닫기 자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뭐야 콜로니 나인 줌이 너무 귀여워 어 옆에 뭐 동물들 같이 있구나 쟤는 얜 얜 같이 안 뛰네 이제 어디 갔어? 걸려서 못 오겠어 빨리 빨리 못 오냐 이쪽으로 가서 뭐야 어 필요 없어요 야채 안사용 이쪽으로 가야돼 인연 토크 이거 라인이랑 인연 토크일까? 한번 가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야되네 여기 짠 음 알맞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걸수도 저게 어떻게 해야지 발동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하 하 저거 어 얘는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좀 무서워 보이는데 뒤에서 오케이 강한 공격 바비구만 덜어진 게 다 좀 가면서 좀 잡아야겠다 이 AP라는 거를 모아야돼서 얘는 뒤에서 시작은 뒤에서 에너지 반달아 미쳤다 미쳤다 레벨 2 이상 차는 몬스터는 싸우기 버거울 거라고요? 내가 레벨이 몇이야? 오 얘는 쉬워 내 레벨이 몇인지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AP를 조금 모아야 돼 레벨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색깔이 달라 두개가 아 아 얘는 나무를 들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직면 공격 힐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른 애들이 같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나 아직은 버프 효과는 뭐 오 모르겠고 일단 갑시다 어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는데? 요렇게 가야 되나? 요렇게 일단 요거 먹고 여기 가는 이유도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 빛이 있으면 뭐가 어 저기도 뭐가 있네 저긴 저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 오케이 올라가는 건 안 돼도 내려가는 건 가능하네 짠 됐어 이거 다 모아야 돼? 다 뒤에서 짠 어? 같이 싸우게 된 것 같은데? 에너지는 괜찮고 에너지 확인하면서 해야 되겠다 에너지 채울 필요 없어 어차피 한번 싸움 끈다고 나면은 에너지가 꽉 차더라고 바로 옆에 일 때는 같이 싸워야 되네 무조건 참고로 이걸 낙땜이나 낙사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높은 곳에도 뛰면 안 되네 꿀팁 꿀팁 오케이 감사합니다 얘기 안 들었습니다 분명 낙사했었을 거야 한 번은 쯧 얜 좀 뭐가 좋은 걸 줘 너 한 번만 더 해 안보여 다운? 다운은 뭐야? 풀로 뛰는건 괜찮구요 충격이 완화되는구나 풀로 뛰는거는 오케이 오케이 조금 얻었으니까 이것 좀 등록 좀 해놓을까? 어? 얘 처음보는 애다 뒤에서 때리고 딱 땀은 새야되네 위치가 뒤에서 때리면은 더 좋은 그런게 있어서 위치를 옮기면서 할 수 밖에 없다 적당히 싸우고잉 갑시다 이제 근데 잠깐만 얘네들은 이렇게 엎으시잖아 근데 얘네들은 옆에 쩜쩜쩜은 뭐야? 뭔가 더 좋은앤가 얘가? 넌 왜 옆에 쩜쩜쩜 있냐? 이유를 얘기해준대 아 오드번이 왔다 같이 싸워야되겠죠? 옆에 에너지 좀 채우자 내꺼 하하하하 너꺼 말고 에너지 브레이크 죽진않겠지? 죽진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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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멸 조금 위험하네 세명되면은 좀 위험하겠다 이게 뭐 무슨 차일까? 모르겠어 데이타임 낮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가 많아 저 위에 한번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이게 또 저 반짝거리는 그 아이템이 있어 이렇게 어차피 진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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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딱딱한 껍질이 내가 필요하거든 나한테 네네네 네네네 두ilia 정확하게 첫ilia 네네네 많아지면 힘들어지는디 예스 레벨업 어 B 눌렀어야되 있었던거 같은데 리저포 뭐야 저건 근데 B가 갑자기 나오네 오케이 아 에너지가 가만히 있으면 차네요 어어 무조건 그냥 한번 싸우고 나서 무조건 괜찮아지는게 아니고 에너지가 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차네 자 가기전에 컬렉션에 요거 클렉피디아 좀 하고 가자 오케이 카테고리 끝냈고 속도 없지 못었구요 여기 등록 요것도 끝냈죠 에테룹 요것도 끝냈죠 됐고 여기는 하나도 없어 수수께끼는 뭐야 뭐 하다보면 알게 되겠지 뭐 하다보면 알게 되겠지 누구야 운빵 케이스 공짜로는 안되지 공짜로는 안되지 음 역시 세명이서 같이 싸우네 이제는 그러면 저런 캐릭터 라인은 뭔가 좀 덩치 큰 바보 느낌인가 파티 게이지 아츠 특효 및 크리티컬 히트가 발생하면 상승한다 전툼 후 마츠 아이콘의 커서를 맞추고 밑에 위에로 체인어택을 선택해 A를 발동합시다 어쨌든 게이지가 3개가 필요하구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장비 한번 확인만 하자 소드 하나밖에 없고 요거 가져가자잉 뭐야 아 내가 이미 아 얘가 얘가 쓰고 있는거구나 얘 여자애가 쓰고 있네 셔츠 쓰고 있고 팔 또 바꾸자 슈즈 됐어 패션 장비는 뭐야 에쿠르 스타일 모르겠어 에쿠르 스타일 에쿠르 스타일 벗는거야 에쿠르 스타일 어 모르겠다 네 조금 그러네요 뭘 좀 아래될게 좀 많아 윌로버니브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어렵진 않은 듯 좀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적응되고 그러지 않을까 여기로 뭔가 되게 음침하네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몬스터의 타입이 있구요 타입은 타깃 창에 저기에 나오고 플러스로 시스템 메뉴를 얻어서 옵션에 있는 표시 설정에서 에너미 아이콘을 온오프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몬스터는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어 여태까지 공격 안했었어 네 시각감지형 아 눈 모양 있는거 저거는 공격해온다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이거 메타크리틱 점수가 워낙에 높아서 재밌을거에요 어 똑같은 애들인데 아이고 이게 뭐야 쟤네는 시각감지형이야 그러면 쟤네들도 같이 와서 싸울까 이거봐 아 같이 싸우네 이씨 싸우자 바꾸자 비 비 눌렀어 뭐 한거야 나 어 나 죽었어 나 왜 죽었어 어 뭐 잠깐만 비 누르라 그래서 나 비 눌렀는데 왜 죽은거지 너무 세서 그런가 나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나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레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퀘스트를 안해서 그런가봐요 자 일단 일단 한번 보자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 를 모르겠거든 컴온 컴온 오케이 신우 공격 에너지 에너지 체크 나 에너지 채우고 자 센거 공격 됐어 에너지 거의 다 달아가죠 하나 퀘스트 컴플리트 뭐 아 하나 하라고 한거 오케이 하나 같고 하나 같고 자 두번째 갑시다 얘 계속 나를 보는데 나 보지마 나 에너지 됐어? 어 오케이 됐다 근데 내가 좀 약하네 많이 약하네 에너지 다는거 보니까 나는 그냥 쭉쭉쭉쭉쭉 다른데 애들 좀 잡으면서 가야겠는데 이제 여태까지 그냥 안 잡으면서 쭉쭉쭉쭉 갔는데 안 되겠어 지금 나 굉장히 뭔가 약해 많이 약해 지나가면서 있는 애들 일단 좀 잡으면서 갑시다잉 이대로 그냥 쭉 가면은 나 나중에 막 먼저 개발릴거 같애 이게 뭐셔? 10 유니크 근데 하나만 하나만 어떻게 안되냐 온 짠 잠깐만 잠깐만 난 니네들을 야 공격하려고 하지않았어 너 똑바로 알아둬라 싸울까? 우리 싸울래? 한번만 싸워볼래? 어 아니야? 나 지금 싸울려고 지금 막 했는데 네 하나를 끌고 오자 장비를 좋은걸로 안 갖추어서 그랬는데 장비가 없어요 퀘스트를 안했으니까 옆으로 가자 안 보일거야 그리고 얘를 공격하는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너 나와 어 에너지 죽었어 안돼 아리가또 날 살려줬어 제가 근데 내가 죽어 어 내가 많이 약하구나 아 아 놈